준비, 자세를 안 치세요. 그걸 어떻게 쳐, 이거를. 자세를 안 치세요. 이걸 치라고? 네. 준비. 눈 맞으면, 커트라도 하세요. 눈 맞으면 어떡해. 눈 안 맞혀요, 눈 안 맞힐게. 이렇게 질까봐 겁먹고 겁나는거지. 이거 어떻게 겁먹어, 이거 어떻게. 안 줄게, 안 줄게. 준비해봐. 오, 씨. 놀랐지 말고 보고 맞춰봐. 세? 이것도 세? 아니요. 아, 칠만하는데? 네, 칠만하다니까. 얼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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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꼽. 배꼽. 칠만하죠? 네, 된다니까. 자, 갑니다. 이걸 맞추라고? 이거 어떻게 맞춰? 이걸 어떻게 맞춰? 그냥 갖다 맞춰. 어려워. 겁먹지 말고 힘 빼 손에. 야! 야! 모션이 크니까 세 보이는 거지. 이 힘 똑같이 주고 있다니까? 잘 생각해봐. 그렇게 안 세. 그렇게 안 세다고. 그러네, 오케이. 어, 그러네. 아, 오케이. 모션만 생긴 거네. 봐봐. 지금도. 지렙. 먼저, 먼저 힘 들어가잖아. 이걸 없애야 돼. 그냥 고구만 보고 고구를 쳐야지. 모음을 보고 치면 어떡해. 겁이 너무 많아, 겁이. 겁을 좀 없애봅시다. 커트할 거예요, 커트. 커트만 할게요. 네. 홈복 뛴다고 생각하시고. 네. 커트하세요. 네. 사람들이 보고 그러더라고. 잘했는데 왜 뭐라 하냐고. 사람이 뭘 잘해. 사람이 뭘 안하지. 잘했다고 하지. 그 사람이. 물론 나도 그날. 대충 뛴 건 있었는데. 나도 잘못한 건데. 그래도 그건 좋더라, 그건. 꺾이지 않는 마음. 중껑만은 좋더라. 중껑만은 뭐예요?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. 포기 안 하고 하는 모습은 멋있었어. 커트할 거예요, 커트. 준비하세요. 커트가 수비요? 네, 수비 커트. 이것도 애매하다. 준비하세요. 자살 낮추고. 준비. 대각으로도. 다시. 그렇지. 커트 잘 하네요, 커트는. 그러면 지금 잘하는 걸 찾았잖아요 커트만 하시죠 에? 드라이브 수비 하지 마시고 언더 수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 왜 커트만 해요 미리 알고 있더만 다 미리 와서 푸시할 거 푸시하잖아 다 커트를 푸시를 어떻게 해 빼버리면 되지 오케이 이번 시합에서는 게임할 때 커트 위주로 많이 하기 게임할 때 커트 위주로 많이 하기 ㅋㅋㅋㅋ